누가 있지? 너무 쉬었대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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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기 영재라고 합니다 제가 할 곡은 How It's Done The One Little Man 팝송인데 저스트 절크가 커버한 곡이고요 저스트 절크가 한거 아니에요? 저스트 절크가 한거 아니에요? 영재꺼를 저스트 절크 저스트 절크가 한거를 제가 커버하는 상업적 이용 없고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하니까 4명을 뽑을거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할겁니다 그리고 신나는 신나는 노래라서 두개 다 신나는 노래라서 앞에꺼 듣다가 뒤에꺼 딱 틀면 어? 노래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헷갈릴 수가 있지만 맞아요 티워 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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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곡이니까 이렇게 박수 딱 씹으면서 스타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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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도 아우 아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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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팀에 걸어 안 취향을 일어나 다행히 너무 멈춰지니 거짓말 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